서천균을 활용해 두피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됐습니다. 서천군은 군과 손잡은 청년 새싹기업이 물김 추출물을 유효성분과 커피나무 추출물 등과 조합해 비듬을 유발하는 말라세지아균을 억제하는 두피관리제품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실험 결과 이 화합물은 말라세지아균 활동 억제는 물론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, 케라틴의 성장도 130%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천군은 10만 원어치 물김 120kg가량으로 두피관리제품 3천 개 시가 5천만 원어치를 생산해 500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